아빠, 나의 반대꺼 좀 만들어주면 안될까? 내꺼니까? 아빠꺼? 이거! 근데 좀 위험해 줄 알았을때? 이렇게 살짝 뜯었죠?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이제 아미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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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래가지고... 살짝만... 너무 긴데 이거는? 쭉 집어넣으면 돼 쭉 집어넣으면 돼 옳지 안 잊지 않게 아이테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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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오오오 이 구두를 Morgen 만약 고급으로urance или 상추를 checkpins 꼭 할 수 있어야cket 저도 정말 너무 잘 모르겠지 아마도 귀엽지 아마도 귀엽지 귀엽지 아마도 귀엽지 아마도 귀엽지 안으로 귀엽지 아마도 귀엽지 아빠 그 자세히 보여줘봐 응 내가 그래서 여기를 살짝 어딨어? 이 반지 껴봐 이 반지 껴봐